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아이고 이게요 앵초에요 참 귀하죠 작년에도 요게 거의 소량 밖에 입고가 안되가지고요 이랬었는데 가격이 꽁충 뛰었어요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요게 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 40개 정도 있었었죠 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쁘긴 합니다 자 요게 흑앵초 입니다요 12,000원 입니다 아 이거 사장 수량 얼마나 왔을까 조금 왔어요 아 조금 왔답니다요 작년에 이거 사장님 한 포트씩만 하라고 이렇게 되기억인데 요거 조금 수량이 있다고 합니다 흑앵초 입니다 12,000원 이구요 옆에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 원종 장미 분홍 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저번에 제가 요거 지금 노랑 요거 열심히 피고 있잖아요 요거는 꽃이 모델로 펴서 요렇게 지는 과정이에요 저 지금 한창 예쁘게 피고 있죠 자 요렇게 지시면 요거를 따내셔야 되요 요렇게 요렇게 따내시면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요렇게 자 노랑도 12,000원 이구요 요거 이제 분홍 새로 또 입고 됐습니다 요렇게 했는데 요것도 12,000원 이에요 자 분홍 요렇게 생겼습니다 시작입니다 요 앵초는요 자 요렇게 했고 요거요 빨강 이야 정말 빨갛죠 요거 요건 28,000원 입니다 자 요거 기한게 또 입고 됐어요 발레리나 앵초 청보라 에요 요거는 이제 샘플로 요렇게 가장 많이 피었구요 갈 때 요렇게 갑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요거는 가격이 24,000원 입니다 요거는 샘플로 핀거에요 지금요 요거 가는게 아니라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발레리나 앵초 입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거 핑크 아이스 제일 많이 피었어요 요거는 샘플이구요 갈 때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많이 올라왔죠 요거는 24,000원 입니다 또 있어요 아유 정말 예쁘죠 자 요거는요 사장님이 요거 작년에 심어놓은 묵은둥인데요 이게 한 포기가 묵으면은요 이렇게 커져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되는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렇습니다 자 요거 발레리나 앵초 크림 입니다 요거는 16,000원 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거는요 카펫 앵초 인데요 위로 요렇게 솟구쳐서 요렇게 핍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 물고 있어요 요거 4,000원 인데요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한 18개 정도 있어요 요건 좀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아 수량 적은거는 하우스님 방송하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요게 더 입고가 안되고 요렇게 이제 있는 건데 요것도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요렇게 방송해 드립니다 카펫 앵초에요 자 요거 해바라기 앵초 인데요 저 너무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요거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는 이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 묵은주는 6,000원 이구요 요렇게 올해 새로 나온거는 5,000원 이에요 요거요 새로 나온거 요건 5,000원 요거 묵은주는 6,000원 입니다 요거 영상에서도 계속 요거 하엽띠고 요렇게 그 분갈이 영상 많이 올려 드렸어요 요거요 묵은주 여유가 한 40개 정도 있답니다 자 완다 앵초 인데요 이거 레드 빨강이요 이거 엄마 배로드 한벅 같다는 새 바이올렛 레드 인데요 그냥 레드 빨강 요렇게 해주시구요 하얀색 요거 핑크 살몬 하고요 자 요게 블루 인데요 보랍기가 요렇게 돌아요 꽃핀게 다 소진되구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완다 앵초가 5가지가 있는데 5,000원 씩 입니다 요거는 시즈 앵초 요거 시즈 앵초 요거 벨라로즈 앵초 인데 3,000원 씩 입니다 자 삼색 앵초가 피었습니다 요렇게요 꽃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는데요 요거는요 12,000원 짜리구요 요거 삼색 앵초 밥이 묵은둥이라 엄청 좋아요 자 요거는 4,000원 짜리에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요거는요 물방울 삼색 앵초라 그래갖고 요렇게 물방울이 요렇게 있는건데 꽃대 요렇게 올라오죠 가격이 좀 있습니다 4,000원 입니다 요렇게 동그라미 쳐진거는 월동이 다 된다고 요렇게 제가 찍는 영상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쳐진거는 안되는거에요 자 레이시아가요 아이고 색깔 여러가지 입니다 6,000원 입니다 자 요거 할련하요 벌써 나옵니다요 요 할련하는 요거 비빔밥도 해 먹습니다 요 꽃을 가지고 자 요런데 일찍 나왔어요 요게 할련하가 할련하는 씨를 받으시려면요 꽃을 따시면 안돼요 그런데 어느정도 꽃을 보시다가 씨를 받으셔야 되요 화초는 씨가 생기기 시작하면 꽃대를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초장에는 꽃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저기 보세요 이건 1년초에요 단연초가 아니고 4,000원이구요 아이고 요즘 여기도 캥거루 발톱이 있고 됐습니다 자 요렇게 됐는데 저는 요게 너무 색감이 신비해서 요거 하나 가져가봤어요 요고요 색감이 자 요게 피면은 요 색이 여러가지가 핍니다 자 요렇게 캥거루 발톱이라 그래서 가격 12,000원 입니다요 자 캄파눌라 인데요 엄청 예쁘게 피었습니다 8,000원 이에요 자 요거요 로벨리아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15cm에 나왔어요 요거 12,000원 입니다 자 요건 해배 인데요 요 해배가요 요렇게 해서 가지수로 나왔는데 보라색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됐어요 이렇게 두 개씩 입고가 됐는데 요게 그림상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분을 하려고 해도 아 구분이 잘 안갑니다 요렇게요 자 하얀색은 이름이 어 시루노이 요렇게 들어왔고 빨간색은 요게 이름이 라위리 요렇게 들어왔죠 요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미니 해배에요 8,000원이에요 계량종이라고 합니다 요거 8,000원 올해 요렇게 새로 나는데 해배가 좀 키가 크게 자라는데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올해 신품종으로 미니종으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해배입니다 자 너도부추 인데요 아 이 흰색이 작년에 제가 키워보니까 꽃이 개화가 이거 빨간거 보다요 엄청 오래 이렇게 피더라구요 요거 너도부추 흰색도 3,000원 요거 빨간것도 3,000원 입니다 자 자엽 요렇게 해갖고 4,000원 이구요 자 무늬도 4,000원 입니다 자 요거 가자니아 4,000원 입니다 색깔 여러가지 인데요 해가 아직 안 비치니까 요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상으로 있습니다 자 요거 풍접초에요 요고요 자 요거 이름이 잘못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근데 그 하원에서는요 농장에서 나올 때 신쿠페아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름이 요거 풍접초 요게 사장님 댁에는 풍접초 요렇게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요 저도 요색을 가져갔거든요 요거 스토크라고 합니다 스톡 스토크 요 분갈이 영상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1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이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개화기간이 조금 그래도 한달 넘게 두달 정도 갑니다 자 네팔 요정인데요 흰색 진짜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거 핑크핑크 한거 요렇게 들어온거 자 요거는요 12,000원이구요 자 요거 주황색으로 피는거 있죠 요렇게 피는거 요것도 12,000원 인데 사장님들이 요거 만원에 해주고 계십니다 요거 아이고 요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이 요렇게요 자 요거 노란 만병초인데요 삽목둥이가 들어왔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세상에 요 삽목을 했는데 요렇게 하나씩 달고 들어왔습니다 요 요거요 자 요렇게 만원입니다 요 요거 참고해주세요 요렇게 삽목해서 요렇게 들어온겁니다 요 자 요렇게 하하하하 자 그리고 요기 샤프란 킨이라고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8,000원에 요렇게 들어왔어요 꽃 한번 보실게요 요거 사프란 만병초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쿠시아 입고 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 빨강에 요렇게 하얀 요런 수술이 달린거 요거요 자 후쿠시아 루시아랍니다 요거는 1번이고 1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꽃이 더 피면 요렇게 해서 요기가 무지갯빛이 요렇게 돈답니다 요기 요렇게 무지갯빛이 요렇게 도는데요 요건 2번 에나멜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꽃사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꽃이 피면 요렇게 무지갯빛깔로 요렇게 색이 들어옵니다요 자 요렇게요 요거는 베라입니다 요 후쿠샤 자 요렇게 포트가 13젤치 포트에 들어왔고요 베라 요거는 만원이고요 요건 어니에요 어니 얼굴 한번 봅시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니는 요런식으로요 자 요거는 만원입니다 요렇게 13젤치 포트에 들어왔어요 신의 나리아입니다 아 국가꽃처럼 꽃색이 요렇게 아주 여러가지가 있어요 신의 나리아 자 요렇게 피는데요 어 요거는 1년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도 요렇게 핀다고 하는데요 15cm 포트에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꽃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는 요거를 안 키워봤답니다 자 요거는 6,000원짜리고요 3,000원짜리 이게 29, 9cm 포트에 들어온 거 있어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3,000원짜리도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꽃색은 다양하게 요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는 지금 6가지가 있는데 더 많이 있어요 요거는 많이 피웠고 3,000원짜리는 꽃몽우리가 요렇게 있는 채로 갑니다 요렇게요 꽃몽우리 있는 채로 신의 나리아 6,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어요 매발톱이 벌써 들어왔습니다요 자 요렇게 보라 요렇게 아이보리 노란색 옅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중으로 요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매발톱 5,000원입니다 수국인데요 목수국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로 크게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파이어라이트라고요 자 요거 수국 7만원짜리에요 키는 지금 한 3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신종으로 입고 있습니다 자 요거요 겹으로 피는 고강나무에요 겹으로 요렇게 피는데 고강나무 하면 또 향기가 그렇게 좋잖아요 자 요거 다시 또 요렇게 재입고 하셨는데요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이 3만원입니다 자 요거 보르니아요 방울보르니아 루비보르니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자 요거 3만원이고요 요기 옆에 보면은 요거 세르누아 사랑초가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 사장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캐는데 농장에 이제 이게 없답니다 품절이 되고 자 요렇게 입고를 하셨는데 요게 12,000원이래요 근데 요거 사장님이 요거 8개 지금 10개 12개 입고 하셔서 4개 지금 가져가시고 8개 있다고 합니다 요거 찾으셔서 입고를 하셨는데 이제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꽃이 시작입니다 요거 세르누아 사랑초 만원입니다 요게요 노랑 겹사랑초인데 요렇게 해서 지금 핍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요거 5,000원입니다 요것도 많지는 않고 한 10포트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사랑초 종류인데요 나비단풍입니다 요렇게요 자 했는데 요렇게 해서 꽃이 펴요 노랑 꽃이 요렇게 펴는데 요거는 잎을 요렇게 감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요게 신경초랑 좀 비슷해서요 약간 좀 그 따뜻하면서 찬바람 있죠 통풍 불 때도 유리창을 탁 열면 가까이 말고 조금 안쪽으로 요렇게 해서 통풍 시키면서 키우면 됩니다 사랑초의 일종이에요 나비단풍 사랑초입니다 16,000원이에요 빨강 목마가렛이 입고가 돼 있어요 요렇게 아주 새빨겹인데 요게 투겹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왔고요 7,000원이고요 자 요거 분홍 목마가렛 18,000원씩 하던거 사장님께서 이제 없어요 요런거 두개씩 있어요 요거 15,000원씩 요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거 요거는 분홍겹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삼색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삼색 요것도 18인데 1호로 해주셨고요 자 요거 투톤 요거 딱 하나 있네요 투톤은 요렇게 해서 요거 투톤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신주황 목마가렛 있죠 요거는 다섯개 있어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해서 18,000원인데 15,000원 요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요 요거뿐이에요 지금은 요렇게 들어옵니다 분홍 목마가렛 자 요렇게 피워서 요렇게 투톤으로 가는데 요거 작아요 요렇게 작습니다요 자 요거 4,000원이고요 신주황 목마가렛 있죠 요렇게 피워서 색감이 나중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 6,000원이에요 요게 큰 포트는 이게 18,000원 뭐 이렇게 했었죠 자 요거 신주황 목마가렛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게요 자 요거요 요게 신주황 목마가렛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자 요렇게 요렇게 바뀌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맥시멈입니다 요거요 요게 맥시멈이에요 자 6,000원이고요 자 이거 흰색 찾으셨어요 제가 피고 있는 거 보고 흰색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요 여기 요렇게 있는데 요거 4,000원에 들어왔어요 흰 겹 목마가렛입니다 요거 흰색이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있어요 분홍색 겹여 요거는 3,000원입니다요 아이고 목마가렛이 많고 종류도 많고 헷갈리니까 영상 잘 보고 찍으세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피는 거예요 지금 흙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어요 호범의 꼴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호범의 꼴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요 요 상태로도 지금 이게 월동이 하나가 왔어요 꽃부터 먼저 올라옵니다 이렇게 잎이 지금 요렇게 올라오죠 꽃대가 막 곧 이제 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요런 거는 납작한 분에 봉긋하게 이렇게 심으시면 좋아요 예전에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입고가 된 거 보니까요 예전 가격보다 많이 저렴해졌어요 예전에 2만원짜리가 요정도 9cm포트에 요정도 나왔는데요 요게 지금 12cm포트에 요렇게 나왔거든요 밥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호범의 꼴입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꽃이요 겹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분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장님은 긴 화분에다 이렇게 딱 두 개를 요렇게 심으셨어요 굉장히 또 멋지죠 자 겹장수매입니다 모양이요 요렇게 철사거리는 안 돼 있지만 수형이 어느 정도 요렇게 잡혀져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와 겹장수매가 요정도로 요렇게 수형이 분재 소품하게끔 요렇게 들어왔고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하나는 요렇게 안 풀렀는데 이렇게 수형 잡느라고 걸은 거를 다 풀러서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푸른 자국 요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분갈이에서 예쁘게 이렇게 앉히시면 될 거 같아요 흑겹장수매라고 합니다 2만4천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겹바랑꽃 아네모네 베스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선물 받아서 분갈이 한 영상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분갈이 해주시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받아보시고 이게 한두 뿌리 이렇게 좀 뿌리가 조금 저기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사진 찍어가지고 요렇게 사장님들한테 전송하셔가지고 상태가 요렇다고 문의 좀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흙 속에 들은 거라 사장님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4만원짜리가 요렇게 있고요 요기 사장님이 요거 작년에 묵은 줄에요 요거요 근데 작년에 요거 1,8에 팔았던 가격이래요 18,000원에 뿔이 굉장히 좋답니다 요런 것도 한 열 몇 개 있다고 해요 요거 18,000원짜리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9cm 포트에 있어요 자 요거 4만원 요거 18,000원짜리에요 자 그리고 요거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뭐 한 뺨 잔뜩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 요거는 14만원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요 아이고 참나 깜찍해가지고 자 꽃이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이 코랄벨 자 요거 가격이 4만원이고요 자 코랄벨입니다 코랄벨 카랑코에요 4만원이고요 요거는 14,000원짜리에요 코랄벨 카랑코에요 자 요거는 엔젤 카랑코에요 요게 3,000원씩이에요 제가 새 포트 몰아신게 했더니 엄청 예쁘더라고요 자 이거 분갈이 영상이 있고요 너무너무 잘 커요 쉽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분갈이 해주시고요 자 요거 참고로 제가 작년에 키우던 거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요렇게 예쁘게 잘 키고 무난하게 잘 큽니다요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시는 요런 카랑코에요 엔젤 카랑코에요 대모루 4,000원이고요 자 원종식 클라멘인데요 자 요렇게 있는데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요거 가격 만원입니다 루비 카랑코에 라고요 자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게 잎이 조금 좀 크면서 요렇게 신품종처럼 요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게 4,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건 노블 카랑코에인데 요거는 7,000원입니다 자 요게 노블 카랑코에 애니시다입니다요 자 요거는 7,000원짜리에요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7,000원짜리도 짱짱하게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요 목대가 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원래 요게 2만원짜리인데요 15,000원 해주고 계시죠 요거 3개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메리스인데요 요게 사장님 댁에 1,000원짜리는요 거의 소진이고요 1,000원짜리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14,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사장님 댁에 한 20개 정도 요거 있다고 합니다 요거요 요거 1,000원인데 꽃이 요렇게 좀 개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12,000원에 요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잘라내시냐면 여기 밑에를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요렇게 한두개 놔두고 여기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길게 여기 꽃만 잘라내시면 이게 계속 늘어져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바짝 밑에를 여기 잎 한두개 놔두시고 바짝 자르시면 됩니다 자 4,000원짜리가 있어요 요렇게 요것도 수량은 많지 않고요 한 열 몇 개 있네요 엄청 많이 피었어요 4,000원짜리고요 요거 분홍이메리스가 있어요 요거 4,000원입니다 꽃 많이 물었네요 이제 요렇게 분홍이메리스에요 자 요거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꽃별 오니소갈로움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렵잖아요 베들레헴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 7,000원짜리에요 자 요거요 7,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거요 자 요거요 목대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자 분홍설화입니다 요거는 만원짜리고요 또 요기 밑에 요렇게 보시면 이제 목대가 요정도로 해서 요렇게 올라왔는데 꽃 다 물었어요 요렇게요 자 요거는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쳐놓고는 굉장히 꽃대가 좋아요 여기 목대가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요 꽃대가 여기서 이렇게 물고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꽃이 아이고 지난주엔 안 피었는데 요렇게 활짝 피었어요 요렇게요 자 에조무라사키 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2만4,000원인데요 요렇게 꽃이 피어서 몽울이 진 상태로 요렇게 돼야 되는데 꽃이 피어서 사장님이 4,000원 요렇게 내려주셨어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요 어머 얘는 여기 이렇게 만지니까요 목대에서 향기가 납니다요 에조무라사키입니다 자 요거 금황이에요 요거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선녀라고도 하고 불꽃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5,000원이에요 요거는 15cm포트짜리인데요 요거는 12,000원이고요 요거 방울 길이시마에요 요거 방울 철쭉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 8,000원이에요 자 금황도 15cm 나와있는 거 요렇게 해서 컴포트 8,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거요 모나리자입니다 자 요게 4,00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꽃망울이 지금 와있고요 자 요거요 불꽃인데요 요거는 샘플로 이렇게 꽃이 다 피어있고요 갈대는 요렇게 갑니다요 요거 꽃이 요렇게 피고 요런 상태여가지고 사장님이 저렴하게 입고를 하셨대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지금 5,000원입니다 요 불꽃이 요게 4,000원짜리가 포트가 요렇잖아요 요런 거는 없고요 요거 농장에서 요게 조금 좀 있어서 사장님이 저렴하게 입고 했답니다요 요게 포트가 요렇게 되면 7,000원 8,000원짜리인데 요렇게 5,000원이니까 요거는 참고하셔서 요게 주문하세요 요게 가는게 아니고 요게 갑니다 꽃만 요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미니 시클라멘인데요 요거 4,000원이고요 자 복수초인데요 요렇게 밥이 요렇게 많은 거요 자 요게 한 3포트 있다고 합니다요 요건 1,000원짜리고요 자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2,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거 사계보르니아인데요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 8,000원짜리입니다 사계보르니아예요 자 토종행초인데요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요거는 분홍색이에요 요거는 1,000원짜리고요 큰 포트 자 요거 토종행초 작은 거는 4,000원입니다 요런 것들이 월동은 잘 되는데요 배수를 잘 되게 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꽃 다 보신 다음에 노지에 심으세요 분홍은 요렇게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자 요거요 향작약 레드참입니다 요렇게 꽃이 예쁜데요 현재 요렇게 있습니다요 요렇게 자 요거 5,000원이고요 자 향작약 요게 뭐 이중으로 되었을까요 요렇게 꽃이 정말 예쁘게 되어있죠 향작약 자 요거 요거 3,000원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자 요렇게 생겼는데 어 꽃 그림으로 번호 드릴게요 자 요거 요렇게 생긴거 1번 자 요렇게 생긴거 2번 자 요렇게 생긴거 3번 자 요렇게 해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3,000원씩입니다 자 분홍 돌단풍인데요 요거 이비 세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금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 10,000원입니다 자 미니작약인데요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사진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미니작약 4,000원 이랍니다 요렇게요 한 총이 요렇게 되어있는데 꽃은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자 요거요 흰금랑아 알바라고 하는데 요렇게 핍니다요 가격 2,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꽃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얼굴 좀 보자 자 요렇게 생긴거에요 요거는 구근 은방울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요렇게 예 이름을 달고 나왔고요 가격 5,000원이고요 자 뉴질랜드 앵초 파티걸이에요 자 요렇게 나왔어요 꽃이 지금은 아직 꽃목우리가 없고요 이렇게 입만 롤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꼬들러온거는 다 지금 저기 다 보내드리고 요렇게 있어요 자 38,000원입니다 자 원종 튤립 떼떼야 떼떼요 가격 4,000원이고요 카마시아 요거 보라색이고요 요거는 핑크에요 이제 촉이 요렇게 트고 있는데 세촉식입니다 요거 가격 7,000원이고요 자 요거 실라 시베리카고요 세구에 4,000원입니다 페모 우바풀피스 한촉에 3,000원입니다 원종 튤립입니다 자 요거 꽃색이 요렇게 생긴 거요 자 요거는 오달리스크 요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리틀 뷰티 꽃색이 안에가 보라색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 2번이고요 자 요렇게 피어서 바깥에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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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좀 있고 요런거는 3번 페르시안 펄입니다 요거는 3번이고요 어 가격이 6,000원씩입니다 자 자란입니다 요렇게 올라옵니다요 자란 요거 분갈이 형상이 있는데요 저처럼 다 털지 마시고 저처럼 다 털지 마시고 이 화분에서 꽃을 다 보신 다음에 꽃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건드리면 한 달 안 가요 그러니까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 하세요 요 분갈이 영상 있습니다 자 요기 자란이 만원이고요 한쪽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요거는 5,000원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오는데 빨리 그 하시지 말고 꽃 다 보신 다음에 하세요 저도 요거 피고 있어요 요렇게 아이고 요거 너무 깜찍해 가지고요 이와 가가미 쏠다 낼랍니다 자 가격이 요거는 3만원짜리고요 요건 2만원짜리에요 밥이 요렇게 차이납니다 요건 2만원 요거는 3만원이고요 옆에 토끼살이 요렇게 예쁘게 있네요 요것도 2만원입니다 지금 꽃 많이 물려주고 있어요 자 이거요 어 어떤 댁에서는 겹꽁의 다리 어떤 댁에서는 뭐 대룡꽁의 다리 이렇게 해서 이게 입고가 돼서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형이 약간 달라요 요거는 요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 대륜겹꽁의 다리 요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렇게 들어왔답니다 요게요 구매하실 땐 꽃다형을 잘 보고 요렇게 구매하세요 2만4천원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약간 어 핑크가 들어와요 자 이미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키아네라 알바라고 하는데요 한쪽입니다 요렇게 가격대 좀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요거는 키아네라 알바 루테아라고 해요 저거 요거 요거는 14,000원이에요 한쪽에 요거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 근상 분홍 찔레인데요 자 요렇게 목대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조금 좀 아담하고 조금 작고요 또 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건 길이감이 조금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다고 합니다 요거 큰 거 저기 선호하시는 분들은 큰 거 요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길이가 작잖아요 요렇게 아담한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것도 선호도가 있어서 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장님 요렇게 가격은 똑같은데 두 가지로 입고 하셨대요 자 꽃은 요렇게 분홍으로 핍니다 자 요거는 근상 라일락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수형은 하초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미스김 라일락 근상인데 요거 4만원인데요 자 꽃은 미스김 라일락 꽃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것도 수형이 약간 좀 다르니까 요거 사진으로 요렇게 받으세요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조금 요렇게 좀 키가 큰 것도 있어요 요거는 한 30cm 돼 보이고요 요거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다 옆에 거 동양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왔는데요 요것도 키가 조금 요거는 한 25cm 정도 돼 보이고 요건 20cm 정도 돼 보여요 약간 있죠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키가 조금 크고 작고 요 차이예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설란 7,000원이고요 시노티아 붓꽃입니다 자 요렇게 샘플로 하나 피었어요 저는 아직 많이 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꽃을 다 보시고 옮기셔도 되고요 지금 막 요렇게 됐는데 그대로 해서 요 흙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요 녹소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마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조금 절반 정도 마르면 물을 듬뿍듬뿍 줘서 키우면 됩니다 키우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요 녹소태 키우시면은요 요거 2만원입니다 자 연화승마인데요 요거는 핑크 요거는 흰색 자 요거는요 싹이 요런거 흰색은 많이 올라왔고요 핑크는 아직 요정도 올라왔어요 가격은 5만원이고요 요거는 청색인데요 요렇게 해서 입구가 됐는데 요거는 3만원입니다요 요거 청색이요 청색 꽃입니다 자 겹힘의 사과에요 요거 가격 3만4천원입니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요 요거 적화 팔각연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 있네요 요렇게 요거 가격이 10만원입니다 이파리를 보니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하나가 요렇게 다 핀거 실물로 제가 처음 보는데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이파리가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꽃은 요기 밑에서 나중에 피는 것 같습니다요 요거 신기하네요 아 잎도 보니까 예쁩니다 요거 라페루시아인데요 꽃 요렇게 피고요 자 꽃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굴곡이 있어요 요게 약간 요렇게 평평하지를 않고요 요렇게 있는데 지금 요게 2만5천원인데요 요게 지금 음 10개 정도 있네요 요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댁에요 요것도 한번 봅시다요 히말라야 앵초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많이 왔어요 요거는 2만4천원짜리 히말라야 앵초입니다 자 꽃이 하나가 다 핀거는 요렇습니다 아이고 상넉 노룩입니다요 백색 자 요건 7만원이고요 아 이거야 요거 요렇게 피고 있어요 자 요거 적색인데 요거는 자 요거 7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요 그리고 옆에 적색 요것도 7만원인데요 한번 볼게요 현재는 지금 요만큼 피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거 보라색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것들은 다 요게 요게 7만원짜리 포트에 있는 거고요 자 요거 2만5천원짜리 한번 볼게요 꽃이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아 이거 백화 요렇게 있고 요건 백화에 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또 조금 더 볼게요 자 요런 것들은 다 2만5천원짜리에 있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저도 요거를 하나 그때 가져갔거든요 요거 요런 걸 하나 가져갔습니다 보라색 요런 것도 있고요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거는 꽃사진을 요렇게 해서 무슨 색깔 하셔서 요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런 것들은 다 2만5천원이고요 1만5천원이고요 1만5천원짜리가 완전히 또 획기적입니다 이 1만5천원짜리가요 자 색감 보세요 엄마야 진짜 이쁘다 이거 자 1만5천원짜리에 요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꽃대가 지금 요렇게 물리고 있어요 이 1만5천원짜리가 요런 거 보세요 이거 엄청 이게 해서 완전히 또 이게 인기라고 하시네요 이게 가격도 좀 반값 정도 되잖아요 자 요 1만5천원짜리에 구독자님이 골라가신 거 꽃사진 한번 보실게요 세상에 요런 거는 한 7만원 요렇게 간답니다 요런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가셨는데 요게 먼저 피었대요 요렇게요 요렇게 행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달리아 요렇게 입고 됐어요 달리아 14,000원입니다 자 히아신스가요 자 요렇게 네 가지로 입고가 됐어요 요게 근데 요게 예전에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신상이라고 합니다 떡불격피아신스라고 하는데 색상이 요렇게 네 가지로 들어왔어요 핑크 블루 보라라고 하시든지 블루로 하시든지 흰색 빨강 요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색깔 수정이에요 자 핑크 하얀색 자 이거 블루 보라 요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림에는 빨강이 되어있는데 이게 보라라고 합니다 자 알은 요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가격은 4,000원인데요 설명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보통은 겹인데요 이건 더블겹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겹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예전에는 겹이 요렇게 됐는데 이건 더블겹으로 겹이 수도 없이 요렇게 한답니다 신종이랍니다 아이고 요거요 너무 이쁘죠 요거 보라 유럽해랭이 보라 올해 요거 신상이라고 해요 요거 3,000원이고요 일본 기존 유럽해랭이 요거 3,000원입니다 꽃 아직 시작도 안했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쁘니 국화 3,000원 요거 4개 국화도 3,000원이에요 자 요거요 꽃 잘 봐주세요 보라색 핑크입니다요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핀답니다 노지에 심으면 이렇게요 이렇게 핀답니다 이미지가 번식이 돼서 많이 자라면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름이 바이위 리오니움이라고 합니다 월동이 너무 잘 된다고 해요 자 요거는 보라색하고 핑크색하고 요렇게 갖고 왔습니다 노지에 심어도 잘 된다고 합니다 요 저는 요거 첨보입니다 요거요 아 두 번째로 봅니다 올해 이제 영상을 담으면서 첨보는 식물이에요 또 키우기 한번 요렇게 공부해서 일러 드릴게요 바위 리오니움입니다 자 베로니카입니다 요거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겹 아네모네에요 아이고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흰거는요 요렇게 한쪽씩 올라왔고요 빨강은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히고 있는 상태고요 자 보라는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요게 겹 아네모네인데요 가격이 5,000원씩인데 요 아네모네는요 요렇게 꽃이 올라왔잖아요 잘라내시면 돼요 꽃 다지면 그럼 또 따라 올라옵니다 요렇게요 한 여섯 촉 정도 따라 올라옵니다 다섯 촉에서 한 일곱 촉 정도가 한 포기에서 요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거는요 운남행초입니다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거 사장님 댁에 요거 뿐이랍니다요 18개 있네요 향기 별꽃 향기 부추인데요 지금 막 이렇게 핍니다 아이고 저는 요 한 포기에서 열몇 촉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요렇게 있고 보라색은요 꽃핀 거 손님들이 다 골라가시고 아직 요렇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월동도 잘 됩니다요 향기 별꽃 향기 부추에요 자 요거 작년에 제가 찍어놓은 건데 요거 약간 좀 흐린데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겹 수선합니다 너무 앙정맞지 않아요 저 요거 한 포기 갖다가 분 옮겨놨는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요거 매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미니에요 요게 많이 올라가서 꽃대가 나는게 아니라 바로 그냥 요게 한 뱀도 안 되는 요런 거에서 바로 피는 겁니다 미니 겹 수선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크리스마스 버닝이라고요 가우라에요 바늘꽃 미니 종이에요 이게 보통 가우라가 허리춤까지 올라오는데 요거는 10cm도 안 돼가지고 요렇게 피는 겁니다 요거요 가우라 바늘꽃 크리스마스 버닝 5,000원입니다 자 요거 요렇게 꽃이 피는 거요 빙카 마이너입니다 가격 18,000원이고요 요거는 빙칸데요 요렇게 요렇게 피는 건 빙카예요 그런데 요거 있는데 요 색이 같은 색으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요렇게 요거 색감이 다릅니다 약간요 요렇게요 요거는 빙카 마이너 요거는 빙카 그 속에 하나가 요렇게 꽃이 요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골든벨 수선화인데요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는 거에요 자 요거 5,000원씩 요렇게 입고 됐고요 요게 하이트벨인데요 제가 가져간 거 있죠 그때는 상태가 굉장히 좋았죠 그거 다 나가고 요즘에 입고가 되는데 이제 촉이 터서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5,000원인데요 제가 요거 두 포트 심어 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요 고루딜라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무늬 고루딜라입니다 12,000원입니다 수량 4개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니 향기 부추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미니 종으로 자라는 거랍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홍화 제비꽃인데요 요건 샘플로 피었습니다요 갈대 요렇게 갑니다요 자 가격 5,000원입니다 자 요거요 비올라 요거 3,000원 3,500원인데 3,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요거는요 하츠네 제비꽃입니다 자 요거는 4,000원이고요 숙금비올라 요거 4,000원인데 숙긴자 들어가면 뿌리가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요거 꽃 한번 볼게요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붉은 바이치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게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아직 월동 중인데요 이게 하우스에서 있다 와서 이렇게 꽃대 올라옵니다 요게 3,000원짜리에요 월동 잘 됩니다 꽃은 밝게 이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복바이치라고 하는데요 가격 12,000원이고요 요것도 월동은 잘 됩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요게 핑크하고 하얀색하고 교차로 핍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요거는요 끝이 카네이션처럼 요렇게 쪼글쪼글하고요 잎이 꼬글꼬글하면서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신산 앵초 흰색 변이종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센 거라고 해요 수량 많지가 않고요 20개 지금 들어와갖고 18개 남았어요 요게 가격이 5,000원인데요 일반 심산 앵초 흰색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꽃은 요거 이파리는 약간 쪼글거리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피는데 작년에 제가 하얀색 피어갖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는 그 아이예요 꽃이 밋밋하게 이렇게 피는데 얘는 요렇게 쪼글거리고 핍니다 요거요 요거는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 수량이 없어요 18개 있습니다 자 눈주름요 하얀색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 3,000원인데요 두 포트에 5,000원에 이렇게 간답니다 수량 요거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피고 있는데요 분홍옥매입니다 요거는 4만원짜리고요 월동 잘 됩니다 자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6,000원짜리에요 요거는 진짜 삽목둑입니다 아가아가 합니다요 한 뺨도 안되고요 10 한 2, 3cm 됩니다 요거 6,000원짜리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작고요 한 개를 학대해서 찍어난 사진입니다 요렇게 꽃은 핍니다 조롱조롱 꽃은 요렇게 핍니다 꽃이 요렇게 예쁜 거요 매화황연입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자 요건 애호가님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요런 꽃인데요 월동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꽃이 다 졌어요 이렇게 자 이게 5만원짜리인데 꽃이 져서 사장님 요렇게 4만원에 주십니다요 요거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요 흑동이요 꽃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옆으로 요렇게 보니까 세상에 요래서 애호가님들이 좋아하시나봐요 자 요거는 녹화동이예요 겹동이는 품절이랍니다요 사장님 댁에 이제 두가지 있어요 녹화동이 주황동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꽃이 물리고 있습니다요 하하하하 참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꽃이 요렇게 물리고 있는데요 몬타나 의알입니다 가격이 5,000원이고요 요렇게 대로 올라온 건 이제 촉이 트고 있어요 요런 건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몬타나 의알이 5,000원이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삼색인동 12,000원짜리입니다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월동 잘 됩니다 꽃 핍니다요 꽃 피어요 자 드디어 꽃 피어요 자 고3 봄맞이입니다 요거 4,000원입니다 자 암담촇인데요 지금 현재 요렇게 있는데 꽃몽우리가 물릴 거예요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있는데 3,000원인데요 꽃사진 한번 보실게요 흰색 분홍색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자 흰색이요 요거는 겹이네요 풍노초 흰색 겹하고 가격 3,000원이고요 자 흰색 3,000원 겹풍노초 3,000원입니다 작은 거예요 향기 별 가감인데요 꽃이 피려고 이제 요렇게 생깁니다요 요거 3,000원인데 월동 잘 됩니다 꽃 엄청나게 핍니다 초콜릿 향이 납니다요 자 이거 주황 뱀무인데요 3,000원이고요 깔끔한 요아이는요 자 연잎 향김인데요 4,000원이고요 월동 너무너무 잘 되고요 이거 강원도에서도 월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번식도 노지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잘 된답니다요 그리고 큰 화분에 화분에 조금 크게 쓰시면 중부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자 아네모네 요거는 홀꽃인데요 색상 좀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죠 요새가 아주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되네요 3,000원입니다 자 초연초가요 빨강이 지금 이제 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16,000원이고요 자 핑크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16,000원입니다 자 분홍 만원짜리고요 빨강 만원짜리고요 노랑 있어요 노랑은 8,000원이에요 노랑이 키가 크죠 이렇게 키가 큰데도 요게 8,000원입니다 자 요거 핑크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흰쌀이고요 요거 보라쌀인데요 요번엔 또 요렇게 입고가 됐는데 이것도 너무 좋게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거보다 자 입고 요렇게 다르게 들어왔는데 5,000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쌀일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요거 마지막 물량으로 요렇게 입고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거 있죠 요거 흰쌀이 흰쌀이 흰큰쌀이 보라쌀이 자 요렇게 있는데 요런거는 15,000원짜리인데요 어 이 목대가 요렇게 생겨갖고 엄청 튼튼하게 요렇게 있는 건데 수량 많지 않습니다 요것도요 자 요게 보라쌀이보다 조금 요렇게 진합니다 요게 자주쌀인데요 요게 15,000원입니다요 키가 좀 커서 이렇게 그냥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목대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요 꽃이 만개를 했어요 이렇게 잎도 요렇게 예쁘죠 2,000원짜리 인데요 요게 딱 두 점 있답니다 이제 자 요렇게 꽃이 만개를 해서 사장님 가격을 16,000원 요렇게 해주셨고요 아까 거는 꽃망울이가 5개 와 있었는데요 요건 3개 와 있어요 근데 키는 요게 좀 커요 이렇게 두 점 있습니다 자 요거요 천리양 가지가 엄청 많아요 자 위에서 보면 이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요렇게 요 한쪽 되는 거 만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키우려면 3년은 키워야 되는데요 밥이 이렇게 많죠 요게 2만원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요거 이제 3개 있답니다 15,000원입니다요 요거요 가격이 2만원에도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는 이런 상품입니다 30cm 더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제 거 보시면 되면 사장님이 들어보세요 제 거 보시게 되면 3년 키웠는데도 요만큼도 안 자랐어요 요거 3년 요거 요 가지가요 요렇게 1년에 요렇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자 천리양입니다요 꽃이 이제 피어서 져서 그렇습니다요 자 호주메아인데요 요거 엘레강스 요렇게 피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건 꽃이 만개가 좀 됐고요 갈 때는 개화 안 된 거 요런 거 갑니다 그리고 요거 백결이에요 하얀색 요렇게 피는 거요 자 백결도 꽃이 요렇게 개화되는 거 갈 거고요 가격 5,000원이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호주메아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호주메아 자 요거 단심이잖아요 요거 단심이 하고 호주메아 요렇게 피는 거는 4,000원이고요 자 요거 요렇게 피는 거 15구에 나와 있는 거 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엘레강스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12,000원 짜리인데요 자 개화가 요렇게 조금 됐습니다 요거 12,000원인데 만원 요렇게 해 주셨고요 단심이는 없죠 사장님 요거 네 단심이는 품절입니다 자 요거 청아지손인데요 꽃이 이렇게 물리고 있습니다요 요거는 15cm 포트에서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요게 12,000원인데요 꽃이 이제 막 요렇게 개화해서 물리잖아요 자 사장님께서 요거 만원 해 주셨어요 요거 12,000원짜리 만원이고요 자 요건 5,000원짜리 포트인데 4,000원에 요렇게 해 주셨어요 자 요거 참고하실게요 수량 많지 않고요 어 한 10개씩 뭐 요렇게 있나봐요 요런 한판 요렇게 있는데 한판이 채 안되네요 자 청아지손이 꽃입니다 자 요건 넝쿨장구채인데요 3,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이거 장수매라고 하는데요 돌에 이렇게 있어요 요 돌값이 조금 나간다고 하시는데요 요거 한번 문의해 보세요 요기 화분에 이렇게 오래돼서 이거 분갈이는 여기 밑에는 해야 되고요 돌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홍천조라고 하는데요 요거 사장님 명자죠 아 꽃색이 아주 밝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4만원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피는 거요 겹상록의알이라고 하는데요 자그맣습니다요 요게 올해 신종이라고 해요 요게 7,000원이고요 요거는 향기가 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켄트마이조 큰꽃의알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요렇게 다 맺혔어요 지금 요렇게 자 줄기가 요렇게 한 20에서 30cm 되는데요 엄청나게 요렇게 물렸습니다요 꽃이 길이가 요렇게 한 20cm도 되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7,000원인데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요 상록의알이에요 그냥 상록의알인데 요렇게 해서는 꽃이 지금 요렇게 물리는 요게 요게 물리고 있는 가정입니다 요렇게요 자 요거는 꽃이 피면 향기가 납니다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요런 것들은 남부에서는 월동이 잘 되는데요 중부에서는 화분에서는 안되고 중부에서는 화분에서는 안되고 노지에서는 가능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는 거예요 조금 작아요 백서향인데요 향기가 엄청납니다 저희집엔 반 피었는데 요게 조금 더 피었어요 요거 2만원짜리인데요 요거 달랑 한점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16,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 백서향인데요 자 비덴스 3,000원입니다 자 랜디 모닝 6,000원이고요 자 요거요 5,000원요 수정입니다 5,000원이고요 자 요거 주황 랜디 요거 5,000원이고요 주황색 자 요거 카시스 요거 5,000원이고요 요거 나빌레라 요것도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나빌레라인데요 12,000원인데요 만원인데요 요 딱 3개 있습니다 자 바비아나인데요 요렇게 구근으로 갑니다 6개에 만원이고요 2만원에는 사장님이 한두개씩 더 넣어주신답니다 자 꽃색은 요런데 랜덤입니다 여러가지로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긴거요 아스트란티아 자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풀만 있어요 자 요게 요렇게 생겼는데 제가 요거 분갈이 한거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가격 3만4,000원입니다 하얀 꽃이 너무 예쁘죠 말발돌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약간 좀 근상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있고요 가지는 굉장히 크죠 자 요거를 키우실 때는 노지에 그냥 심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화분에 앉히셔서 키우셔도 돼요 노을 노을 이렇게 모습이 요렇게 돼가지고 크는 겁니다 가격이 3만원인데 사장님 2만6,000원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요거는 요 아스라지인데요 산행두에요 이렇게 근상으로 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분제수형으로 요렇게 딱 잘라져 있고요 총 길이는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되고요 꽃 많이 물려 있습니다 자 이게 가격이 7만원짜리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꽃을 확대해 놓으면 요런데요 앵두가 이렇게 빨갛게 엄청나게 열립니다요 자 아이비 영양제 사장님이 요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5,000원이고요 이 아이비가 꽃이 피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주면 좋아요 꽃색 발현이 예쁘게 난다고 합니다 자 알리움 럭키벌룬 하얀색 마운트 에브레스트 꽃색이 요렇게 예쁜 아이눔 기간티움이고요 자 요거는 글로브 마스터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요게 잘 안 보이던 거예요 하얀 특색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네 가지가요 가격이 12,000원씩입니다요 삼지닭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야 요렇게 피었어요 자 요거는 4만원짜리인데 50cm짜리고요 요거는 2만4천원짜리인데 요정도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렇게 갈라진다고 해서 삼지닭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게 택배가 굉장히 꽃이 없을 때 이렇게 보내기가 쉬웠었는데요 자 사장님이 노력해 보신답니다요 자 요거 몇 점 없답니다요 4만원짜리 2만4천원짜리 있습니다 꽃이 요거는요 원래 요렇게 약간 좀 숙이고 있는 꽃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삼지닭 아이고 세상에 이거 햇살을 받고 더 피었어요 이거 15,000원짜리인데요 아이고 요거 너무 이쁩니다 요런 품종은 정말 귀할 것 같아요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자 요거 표준화 일본 상농 노루기요 요거요 정말 예쁜 색 많이 올라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운운 꽃향기 야생화에서 요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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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